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조회 작업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출제 유형 1번 그레처별 구매정보.accdb 파일을 열어서 작업을 해 주시오 라고 했구요 자 지금부터 작업을 할 때는 여기 보안 경고에 나오는 부분에서 반드시 콘텐츠 사용 부분을 클릭해서 경고 부분을 없애주고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프로시즈에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해 줘야 되구요 첫번째 그레처별 구매정보.accdb 파일에서 작업할 것은 자 그레처별 구매정보 폼을 디자인보기로 열어보면 자 여기에서 cmb 그레처 찾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cmb 그레처 찾기 자 이 부분인데요 이것은 콤보 상자 유형이구요 이렇게 해놓고 볼까요 cmb 그레처 찾기에서 콤보 상자이니까 자 얘를 폼 보기로 보면 아 이런 형태로 되어 있을거죠 귀찮으니까 얘를 좀 이렇게 해놓고 볼게요 얘를 이렇게 클릭하면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에요 그죠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레처 찾기에서 그레처를 선택을 하고 예를 들어서 한화를 선택을 하고 뭐 혹은 대우를 선택을 하고 어 이 그래 레코드 찾기 cmd 찾기 라고 되어 있네요 얘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것을 클릭하면 어 이 선택된 그레처에 해당하는 그 대우에 해당하는 구매 내역 레코드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구현을 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겠네요 자 이때 필터와 필터 온 속성을 이용해서 이벤트 프로시즈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아 자 지금부터는 사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조건식 작성하는 방법을 잘 알아야 되겠고 그것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면 이제 그 뒤는 각 속성 혹은 메서드라고 하는 것들을 반복해서 암기하고 어 직접 코딩을 해보면 되는 겁니다 아 처음이니까 좀 익숙하지 않을 순 있죠 그런데 계속해서 보다 보면 아 이건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구나 라고 금방 외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사실 조건식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필터와 필터 온 속성 필터는 말 뜻 그대로 필터 걸러주다 이런 뜻이죠 필터 온은 그러한 필터 속성을 활성화 시키겠다 그렇게 처리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 이벤트 프로시즈를 작성할 때는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 이벤트가 될 대상에다가 이벤트 프로시즈를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는 여기서 잘 읽어보면 이 레코드 찾기 cmd 찾기죠 이 버튼을 클릭하면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이 레코드 찾기에 대해서 찾기에 대해서 이벤트 속성을 지정해 줍니다 그 중에서 온 클릭 이벤트 속성을 지정해 주면 되겠죠 클릭하면 일어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온 클릭 혹은 뭐 포커스를 가지면 온 갓 포커스 더블 클릭하면 온 DBL 더블 클릭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주로 뭐 한 세 가지 정도 이벤트에 대해서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온 클릭에 대해서 작업을 처리를 하면 되겠는데요 이때 이벤트 프로시즈를 작성하시오 라고 나오면 작성기 단추를 클릭해서 코드 작성기 확인 누르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여기를 클릭하고 이벤트 프로시즈를 선택한 다음에 이벤트 프로시즈를 바로 작성하겠다 이렇게 클릭하는 방법이 더 빠르다고 할 수 있겠죠 몇 번 거쳐가지 않으니까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하면 되겠구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 필터링 한다 필터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 보면 예를 대해서 예를 폼보기 상태로 보게 되면 이 상태에서 여기 정렬 및 필터의 필터 부분 있죠 이것을 구현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cmd 찾기를 클릭하면 일어날 일 이벤트에 대해서 여기 프로시즈를 작성을 해주면 되겠구요 자 그럼 여기에 문제에서 주어진 것이 필터와 필터운 속성을 이용하라고 했구요 자 그런 경우에는 현재 폼임을 의미하는 me, me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me.filter 자 어떤 개체의 점 찍고 그 다음에 속성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 개체의 속성이라는 얘기죠 필터 는 자 됐죠? 필터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인데요 조건식 조회식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레처명 그레처명 필더의 내용과 cmb 그레처찾기라는 그레처찾기라는 콤보 상자에서 선택한 값이 갓기를 원하는 거죠 갓 동일한 경우 자 는이죠 동일한 경우에 필터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까지는 이 부분인데요 뭐 유추하기가 간편하다고 할 수 있죠 간단하다고 할 수 있죠 필드명과 컨트롤명을 비교를 해주는 겁니다 간단하게 여기까지 작성할 수 있고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요 이 그레처명 필더의 데이터 형식이 무엇인지 알아본 다음에 이 데이터 형식이 텍스트 데이터 형식이다 라고 하면 자 알아보면 알겠지만 텍스트 데이터 형식입니다 데이터 형식은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 알아볼 수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이 컨트롤을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둘러 쌉니다 이렇게요 한 칸 띄워 준 것은 나중에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처리한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주죠 그 다음에 항상 기준이 되는 것은 이 컨트롤 명 컨트롤 이름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제외한 나머지는 조회식 조건식은 여기까지 부분이죠 예를 제외한 나머지는 큰 따옴표로 둘러 쌉니다 자 이제 예 예 큰 따옴표로 둘러 쌈 부분을 엔드로 연결합니다 강론으로 들어가자면 텍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예가 텍스트야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식을 연결하기 위해서 엔드 연산자를 사용해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처리를 한다 그래서 핵심은 컨트롤을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 형식이 텍스트면 작은 따옴표로 컨트롤을 둘러싸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둘러쌀 필요가 없겠죠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한 이 필터가 작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다 밑에 다 나오죠 필터 온 는 true 를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작업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얘는 이렇게 닫아도 돼요 물론 여기서 저장을 해도 되겠고요 혹은 이걸 눌러서 액세스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닫아도 우리가 작업한 이벤트 프로시저는 그대로 남아 있다 자 여기 닫고 변경한 내용은 저장해 주면 되겠죠 계속해서 출제 유형인은 제품별 조회점 accdb 파일 작업을 하고요 항상 콘텐츠 사용 클릭해서 경고 표시줄을 없앤 다음에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record set clone 이라는 것과 find the first 그 다음에 bookmark 라는 것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라 라고 했고요 관련된 설명은 교재에 잘 나와 있으니까 중요한 조건식 조회식 작성하는 방법에 위주를 두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별 조회 폼의 디자인 보기를 열어서 여기 상단에 있는 아 폼의 상단에 있는 txt조회 얘인가요 cmd 찾기인데 txt조회가 어디 있지 자 여기 눌러서 찾아야 되겠네요 txt조회 얘네요 예 자 txt조회라는 텍스트 상자 컨트롤인데요 이 컨트롤에 제품 코드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찾기 얘겠죠 cmd 찾기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된 제품 코드에 해당하는 제품 레코드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라 자 여기다 코드를 입력하고 찾기를 누르면 여기가 여기 입력한 코드에 해당하는 제품의 레코드 정보를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만들어 보아라 라는 것이고요 자 어쨌거나 얘를 클릭하면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onclick 이벤트 프로시저를 선택을 하고 onclick에 대한 이벤트 프로시저를 선택한 다음에 작성기 단추를 클릭하고 어 기능을 수행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그 주어진 속성과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메서드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cmd 찾기 버튼을 여기 이벤트를 의미하는 겁니다 cmd 찾기 버튼을 클릭할 때 일어나는 이벤트 프로시저를 여기 작성을 해주면 되겠고요 역시 현재 폼을 의미하는 미점 그 다음에 레코드 set clone 레코드 set clone 이라는 것은 아 지금 폼의 레코드 원본의 복사본 이라는 의미입니다 레코드 set clone find first find first 는 찾는 겁니다 훑어 나가는 겁니다 첫번째 레코드부터 훑어 나가는 거예요 find first 여기 이제 이 부분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필트라는 것을 할 때는 속성을 지정할 때는 는으로 값을 지정해 줬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처럼 메서드의 조건식을 작성할 때는 는 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한 칸을 띄우고 조건식을 작성해 줘야 됩니다 는 해주면 그럼 그 얘기는 속성이란 얘기고 한 칸 띄우고 해주면 네 그런 경우에는 메서드가 된다라는 거죠 속성이나 또 혹은 메서드나 그런 구분이 중요하다기 보다 조건식을 작성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 부분을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아 이것도 역시 왜 이렇게 하느냐 라는 의무는 필요 없습니다 약속이죠 이렇게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원하는 것은 제품 코드 필드명은 컨트롤명이라고 했죠 제품 코드와 txt조회 라는 컨트롤에 입력한 값이 동일한지 비교를 해주는 것이고요 제품 코드는 역시 데이터 형식이 텍스트 데이터 형식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들이 알아보아야 되겠고요 어떻게 한다 작은 따옴표로 컨트롤을 둘러싸고 컨트롤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식이 조건식에 한해서요 큰 따옴표로 둘러싼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식을 end로 연결한다 이 정도만 알면 조건식 작성하는 데는 아무리 복잡해도 별다른 문제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조건식을 작성해서 레코드 원본에 복사본을 만들고 그것에다가 북마크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레코드 원본에 북마크와 동일하게 한다 그러니까 결국 그 책갈피 꽂아두었던 곳을 그대로 찾는다 이런 얘기죠 원본과 복사본에 그 책갈피 북마크 속성이라는 것은 책갈피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책 찾을 때 여기까지 읽었다 라고 책갈피를 꽂아두잖아요 다음에는 그냥 책갈피 부분을 펼치면 바로 우리가 찾고 싶었던 곳을 찾을 수 있죠 어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 좀 어렵고 생소하죠 그런데 계속해서 보다보면 결국은 다 동일한 부분이거든요 아 많이 보고 많이 타이핑을 하면 금방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금방 익숙해질 수 있구요 아 그리고 이 부분을 모르고 혹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넘어가면 아 거의 대비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1급 시험에서는 이 부분이 아주 뭐 한 절반 정도 라고 봐야 되겠죠 예 절반 정도에 해당할 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치고서는 절대로 시험에 합격하기 어렵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 교재에 있는 내용과 그리고 강의하는 내용을 위주로 잘 학습을 해 주도록 합니다 역시 이제 저장한 내용 변경한 내용 작성한 이벤트 포시저 내용은 이렇게 닫고 예를 눌러서 저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출제 유형사 한 번은 강좌정보찾기.htb 파일을 열어서 작업을 하는 것이구요 아 이 강좌정보찾기라는 폼을 디자인부기로 열고요 여기서 cmd 찾기 예를 클릭하면 강좌 명에 해당하는 강좌정보레코드를 보여주는 기능을 수행하시오 현재 폼의 레코드 소스 레코드 소스라는 것은 레코드 원본 자 현재 폼의 레코드 원본은 강좌라는 뭐 테이블이나 쿼리 좀 해당하겠죠 어 그시구요 그래서 정확한 강좌 명을 입력할 때만 찾을 수 있도록 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아 자 레코드 소스 속성을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레코드 원본을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것으로 잠시 변경을 해주면 이 폼이라는 것은 레코드 원본에 맞는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이죠 전체 이 폼의 레코드 원본을 우리가 찾은 조건에 해당하는 레코드 원본으로 보여주도록 그렇게 해라 만들어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찾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러나는 이벤트 프로시즈 이기 때문에 여기 작성을 해주면 되겠구요 자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 뭐 교재에 셀렉트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참고를 해서 작업을 해주면 되겠구요 자 현재 폼의 레코드 원본은 이렇게 해놓고 레코드 소스 속성이라고 했죠 속성은 는으로 조건식을 작성해주고 이곳에 이제 셀렉트문이라는 쿼리문을 적어주면 되는데 셀렉트문은 셀렉트 그 다음에 필드 프람 테이블 그 다음에 웨얼 조건식 이런 형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조건식이 이 부분에 조회식이 있기 때문에 이 조회식을 형식에 맞춰서 만들어 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셀렉트 검색해라 특별히 어떤 필드를 지정할 필요는 없구요 여기에서는 레코드 원본 자체를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맞게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별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별은 전체 필드를 의미하게 됩니다 프람 어떤 테이블 어떤 쿼리로부터 프람 강좌 웨얼 웨얼 다음에 이제 조건식을 작성하면 돼요 앞에서 우리 조건식 작성해 주었던 부분과 동일합니다 필드명은 컨트롤명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강좌명이라는 빌드와 txt 찾기라는 컨트롤의 값이 값기를 원하구요 강좌명은 여기에서 텍스트 데이터 형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둘러싸줘야 되겠죠 자 이제 컨트롤 부분만 유념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컨트롤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어떻게 큰 따옴표를 이렇게 둘러싸주고요 자 여기까지 큰 따옴표를 둘러싸야 됩니다 는 다음 부분이 다 여기 같은 식에 물려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다음에 나머지는 end로 이렇게 나머지 텍스트를 처리한 부분과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아주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조건식을 어떻게 작성하느냐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작성할 때 별 문제가 없죠 역시 얘도 닫고 변경한 내용은 저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출제 유형 4번은 docommand docmd.hcdb 파일을 열어서 작업을 하고요 동아리 정보 폼의 자 여기죠 cmd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폼이 닫히도록 작업을 해라 역시 onclick의 event 포시즈에 작성을 해주면 되겠구요 docommand 개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액세스의 매크로를 실행시켜주는 그런 개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구요 지금 특별히 뭐 어떤 지정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close 라는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요 클로즈 메서드로 처리를 해주면 현재 폼이 닫힙니다 현재 창이 닫힙니다 현재 폼이 닫힙니다 이렇게 하고 변경한 내용은 저장해주면 되겠죠 자 계속해서 같은 문서에서 작업을 하네요 동아리 정보 이 폼의 동아리 해원명부 CM 예죠 CMD 해원명부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구현하도록 해라 해원명부 버튼을 클릭하면 얘를 클릭하면이죠 동아리 해원명부 폼이 열리도록 해라 이 폼이 열리도록 해라 라는 의미죠 그 다음에 현재 폼에 표시되어 있는 동아리의 해원명부 가 표시되도록 해라 현재 이 폼의 이 폼에 해당하는 해원명부로 동아리 해원명부를 열리도록 해라 전부 다 열지 말고 여기에 있는 현재 폼에 있는 동아리 명에 해당하는 동아리 해원명부로 이 폼을 열어라 이런 말이죠 실제로 이 폼을 열어보면 전체적으로 데이터들이 뭐 이렇게 다 있는데 그죠 그 중에서 여기에 있는 해당하는 현재 폼에 있는 동아리 명에 해당하는 그런 데이터로 동아리 해원명부 폼을 열어라 이런 말이 되겠죠 현재 폼에 표시되는 동아리와 테니스면 테니스 동아리 해원명부가 표시되도록 할거에요 그래서 문제의 뜻을 잘 이해를 해야 식을 작성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편리해진다 라는 것이구요 자 어쨌거나 cnb 해원명부라는 이 버튼을 클릭할 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작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해서 do command 개체의 폼을 열때는요 open form 이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주면 됩니다 메서드이기 때문에 한 칸 띄우고 속성도를 적어주면 되겠죠 이때 폼 이름은 큰 따옴표로 해주면 되겠구요 바로 동아리 해원명부 라는 폼을 열어줍니다 이때 이렇게 심표해주면 바로 속성이 나타나죠 특별한 지시가 없기 때문에 abnormal 이렇게 처리해 주고요 특별한 필터 이름을 지정해 주라는 지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넘어갑니다 넘어갈 때는 이렇게 심표해주면 되겠구요 이제 where condition 이라는 것이 where 문의 이하에 오는 조건식 즉 우리가 얘기하는 조회식을 작성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동아리명 이라는 필드와 동아리명 이라는 컨트롤의 이름이 같도록 처리를 해주면 되겠구요 동아리명은 역시 텍스트 데이트 형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컨트롤을 둘러싸구요 나머지는 큰 따옴표로 둘러싸고 역시 end로 처리해 주구요 자 이런 형태로 처리해주면 되겠죠 컨트롤의 이름이 동아리명이어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것은 잘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역시 뒤에도 닫고 변경한 내용은 저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tocommand.acctv 파일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구요 동아리해운명부 폼의 동아리별 회원목록 자 동아리별 회원목록 이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이 구현되도록 해라 동아리별 회원리스트 보고들 인쇄 미리 보기 형태를 열구요 현재 폼에 보이는 동아리 데이터만 표시되도록 해라 등산동아리 정보가 폼이 표시되어 있다면 등산동아리 회원들만 보고서라 나타나도록 앞서는 폼이었고 이번에는 보고서다 자 이런 차이만 달라졌을 뿐이죠 나머지는 다 동일한 부분이구요 그래서 회원정보 버튼을 클릭할 때 일어난 일이구요 역시 두 커맨드 개체를 이용하면 되겠구요 이번에는 아 보고서이기 때문에 open report 해 주고 report 이름은 동아리별 해원리스트 정확하게 보고서에 이름을 적어주고 아 인쇄 미리 보기 act-view preview 처리해 주구요 역시 필트는 그대로 넘어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아리명 동아리명 이라는 필드와 그 다음에 txt 동아리명 이라는 컨트롤의 이름이 컨트롤에 입력된 값이 동일하도록 그래서 여기는 역시 동아리명이 텍스 데이트 형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해 주면 되겠죠 자 결국 조건식을 어떻게 작성하느냐 이 방법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겠구요 변경한 내용은 얘를 눌러서 저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출제 유형 7번이구요 비디어대여.accdb 파일로서 대여현황 form의 apply 필트라는 버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기능이 수행되도록 구현하시오 라고 했구요 앞에서는 프로시저 형태로 작성을 했다면 이번에는 매크로를 만드는 것인데요 자 매크로를 만들 때는 항상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됩니다 만들기에 들어가서 매크로 라는 부분 보이죠 얘를 클릭합니다 자 문제에서 원하는 것이 apply 필트라는 매크로 함수를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되구요 그 다음에 where 조건문 부분을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 이 버튼을 클릭하면 tx 고객 컨트롤에서 선택한 고객만 고객은 이름이라는 필드에 있습니다 필드를 시기에서 작성할 때는 대괄으로 처리해 주고 는 같은 경우에 처리할 부분만 우리가 이쪽에 작성을 해 주면 되는데요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직접 우리가 개체를 선택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여현황이라는 폼 중에서 txt 고객이죠 더블 클릭해 주면 이렇게 바로 나타납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 주면 조건식 부분이 작성이 되구요 됐습니까 얘를 이렇게 클릭해서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이 매크로 이름을 문제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죠 확인 눌러 주구요 그럼 얘는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매크로 원 만든 애를 지정을 해 주면 여기 우리가 만든 매크로가 지정이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작업 순서를 진행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여기서는 중요한 부분 이구요 몇 번 연습하면 금방 할 수 있겠죠 네요 이렇게